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비범한 디자인 2. KF-21을 탐내는 유럽 3.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양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 방호라인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유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명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명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판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구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명도 앞바다를 지나야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명도를 가야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쉽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명도 주민과 백명도 주둔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명공항 타당송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건설에 동의하며 백명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건설 예정지에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명공항이 예비 타당송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명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 아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명도는 해병대 제육해병여단인 흥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명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팔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재변을 천연할주로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단 두 곳뿐인 천연할주로였죠. 사고재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언 124, C5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 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명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고해변이 천연기념로를 지정된 데다 갯보라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명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어유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써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명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들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외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의 물빛에 놀랍게도 물법 야간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기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의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용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 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 열도는 세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폭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령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 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경기압과 국가업지 노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이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 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 열도 세계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 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 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놀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 열도에 배치될 경우 룬국 본토인 상해, 룩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 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룬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메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 입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 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조건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격렬비 열도에 대해 외국인 투주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격렬비 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격렬비 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격렬비 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격렬비 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짐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에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의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격렬비 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가고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선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거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출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통랑 피해가 극심해 40면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미터 길이 480미터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척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미터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미터에 조금 못 미쳐 가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가거도를 군사 항공기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틀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가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가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명도, 경렬비열도, 가거도프,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물릉도를 시작으로 인이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로키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로키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립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로키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로키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의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름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터뷰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로키드 마틴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로키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름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로키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로키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 바퀴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말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포기엘 역시 로키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놀림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점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로키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슬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열 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로키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량은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하나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1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능력과 제공장압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폭탄 KGGB는 물론이고 에임 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빵의 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의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의 계약 파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북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 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듯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 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 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에 청하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으며 미 의회 통과 후하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쳤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복원을 외쳐왔던 그간의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뒤통수를 크게 맞으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법안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서 한국 편을 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크게 당황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혼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 말만 믿고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자동차로 선은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없는 현대자동차이기에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위기 상황에 미국 조지아주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의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조지아주의 공장 건립 등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인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급해진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9월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받게 될 뿌리익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연이어 해당법의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일 원옥,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등이 당터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일 원옥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와 함께 조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의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박진 한국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및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버디카터 하홍 의원 역시 현대자동차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맹비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9월 14일 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앤드류 알제나우 대변인은 우리는 조지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폭 조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정 이후로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공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현지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가까운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차동차의 투자 유치관에 대한 우려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지아주는 한 한국 기업에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와의 인연인데요. 2006년 3월 기아자동차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아자동차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을 교회에 모여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여 기아자동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이었던 웨스트포인트이기에 기아자동차의 투자 결정은 그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남부의 틀랜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300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섬유산업이 융성한 마을이었는데 여러 신흥국의 등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토박이들만 남아 명랭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죠. 당시 마을의 빈곤율은 20%대로 미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수준은 3만불 조금 넘을 정도의 하위권 도시였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5불,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직접 고용인홍만 2,500명에 협력업체 고용인홍은 7,500명에 달했으며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근 쇼핑, 식당, 숙박 등 총 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아자동차의 조지아주 진출 소식이 전 세계인에 큰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으나 2년 뒤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와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주에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의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지원자가 폭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모집 인원은 2,500명이었으나 지원 미국인 수는 자그마치 4만 3천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던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몰려 지원을 했던 것이죠. 당시 엄청난 지원자 수의 라타임즈,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까지 와서 취재해 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12.3%에 달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은 3%대까지 떨어졌으며 새로운 사업체만 20개 넘게 생겼고 식당 및 호텔 등의 매출이 2배 넘게 오르며 마을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아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안정됐다며 기아차가 우리 지역의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등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가동 첫 해인 2009년 1만 5천대를 생산했으며 2013년 누적 생산 100만대, 2019년 누적 생산 300만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자동차와 미국 직원들의 협동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생산성 공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 전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20에서 30만대에 그쳤으나 미국 공장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55만대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보용 창출 및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준 기아자동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두 개의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기아자동차의 이름을 따 기아 불러바로기 LVD와 기아 파크웨이 PKWY라는 주민들은 기아자동차를 신의 선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기아차를 애용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쥐모이네 포드차 안탑니다 일본 도요타도 여기서는 힘 못쓰죠. 조지아주 대표 자동차 브랜드는 단연 기아차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차 안타면 안되죠. 와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던 조지아주의기 이번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미국이 제시할 세부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이라는 변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 속에서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안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세계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